아... 아... 한 번 해볼게요 그냥 마칭 됐는데 해야죠 공권 마고 13빌킥 13빌킥 이거 띄워지는데 제가 못띄워요 이렇게 퍼킥으로 띄워지면 되는데 공권 와부 어 좋아 공권 자 이거 한 번 써볼게요 양아치 기술 어 맞았다 넌 죽었어 인마 이거 다음에 짬발 어 몰라 인마 나 지금 성경 안 돌리고 싶어 아 이거 알았는데 니 말 시켜서 지금 그래야겠잖아 어 뭐야 왜 맞은거지? 방면자 쓰다가 지금 맞은거지 이거 10빌킥 됩니다 방면자 뭐하고 말하면서 할라니까 뭐하겠네 세상 MBC님이 얼마나 대단한 유전기 알겠습니다 끝났죠 저 진짜 저 진짜 해프미님이랑 패스해야되거든요 지금 좀 안해주셨으면 했는데 하는데 아 역시 가시죠 아니 지금 완전 동점인데 하네요 하네요 하면 뭐 그냥 쥐작카운 좋지 좋은데 내가 데스를 못해 아이고 이거는 보입니다 아이고 이거 카운터 맞으면 쉽죠 이거 샘 땡 아이고 콤보 뭐야 총권 와 이것도 마주시키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자 마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이거 반격 안되네 미안해요 부술 줄 아시는 분이구나 꿀 빨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기완 쥐작대스요? 저 포일대포를 하고싶어요 어 아 아시는 분이네 위험한데 어우 망했다 미안해요 고 이지 걸겠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왜 데킬 못했어 이렇게 띄워야 되겠네 이지 푸 아 이건 졌죠 아 엔비씨님 일어나셨는데 저 뭐 제가 해야죠 계속 이거 시킬게 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왜 뭐 왜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제대로 할게요 자 아 펭 진짜 싫은데 겹치기 반갑기 안되네 아 이거 왜 안맞지 자 자리 아 자리 안맞아졌어 저 1피가 또 있습니다 자 양잡 품권 아아 아아 아 저 근데 진짜 쥐작 올라가기도 싫고 배꼬 가기도 싫거든요 저 해프민이랑 폴 청룡 쥐작 아 폴 그냥 동쾌전 하고 싶어요 내일 아 역시 파시죠 쥐작가기가 필요한데 뒤돌의 맥님 감사합니다 뒤돌의 맥님 감사합니다 어 어 이걸 막당 얈다 와고 아이씨 아이씨 아 칭챗 칭챗을 한번 띄워봐야되는데 뱅 동꽃 이야 역시 망했다 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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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구였는데 분명 어 강소태 맞을 뻔했어 와아 이거는 설계단일까 파단인줄 알았는데 와구 이거는 패턴이에요 개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 덮치기 덮치라 강당하시네 그럼 이제 어떻게 아느냐 왼손을 갈겨주시면 되요 뭔가 나오겠죠 아이씨 아이씨 더어 아이씨 아이씨 그럴 줄 알았어 kö D 라운드 4 Rev4 싸웁 아이씨 와 아 이런거 뭐.. 레이지아트! 가 안나갔네요 해야죠 뭐.. 될 수 있나요? 어! 잠깐만요 저 지금 여자친구가 지금 서운으로 오고 있다는데? 어떻게 하지? 이 판을 제가 지면 종점이거든요? 지면 그냥.. 갈까 생각했는데.. 아 이거 왜 자꾸 맞죠? 갑시다 와우.. 놀래라 자 횡명발 실체 맞으시고 기왕 그렇지 제가 지금 가고 싶거든요? 진짜 저는 헬프민이나 폴 청룡 배틀을 해야되요 아이고 틀렸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와구 아 이제 압니다 총권 왜 안맞지? 아이고 덮치기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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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죠? 그래도 뺍니다 아 아 뭔가 내민거 같은데 아니네 스팽 동권 와구 아니네 자 어 이거 왜 맞으시지? 이거 왜 맞으시지? 자 왼손만 왼손만 오오오 이걸 이걸? 이걸? 망했다 오 살았다 아 무거워, 무서워서 못가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우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 라운드 4 스팸 아 아 아 아 아 안동하네 오오오오 이거 아 죄송해요 너가 자꾸 날로먹을래 아이고 자 이거 방격힐 방격힐 편하죠 스포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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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딩 하하 저 근데 진짜 여자친구가 문자 왔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서면 가는 중 이게 33번에 왔어요 아이고 또 도망가는 중 저 전스피스도 도망춘이라고 난리를 치겠죠 저 원래 근데 총이 안꼽을라 했네요 아 이거 흘려야 되는데 뭐하는지 저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이거 쟨 웬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어어어 어어어 이거 왜 맞은거야 이거 한번 써주고 아이고 아이고 안닿네 와구 어 뭐야 알았어요 방면잔밖에 나올게 없지 어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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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씨 에 맞아요 저 격결해서 도망춤 공식 그거에요 도망춤 관리춤 또 뭐있노 적어도 작업은 안칩니다 와구 안닿네 잡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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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전혀 집중이 안돼요 지금 열중 온다 온다이 제가 지금 방송 본다고 다 씹고 있어요 좋네 프랭 아이고 막고도 지금 딜키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씨 카그린님 죄송해요 저 지금 진짜 가봐야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이씨